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인 제주에서 돌고래 떼가 나타나 죽은 새끼의 장례를 치르는 가슴 아픈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끼 돌고래가 숨을 쉬지 않자 숨을 쉬게 하려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년 동안 7마리의 새끼 돌고래가 숨진 모습이 확인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 나타난 돌고래 떼 모습입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그런데 선두에 선 돌고래가 주둥이로 새끼를 계속 수면 위로 들어올립니다. 태어난 지 1, 2개월밖에 안 된 새끼 돌고래가 숨을 쉬지 않자 다시 숨을 쉬게 하려는 겁니다. 호흡을 안 하면 살리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자꾸 들어올려요. 왜냐하면 얘들도 똑같이 폐호흡을 하니까. 최근 새끼 돌고래가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연구진 카메라에 포착된 것만 7마리입니다. 제주 연안에 서식 중인 돌고래는 약 120마리, 한 해 태어나는 새끼는 10마리 안팎입니다. 최근 태어난 개체가 거의 다 숨진 셈입니다. 숨진 돌고래의 모습이 포착된 건 제주 연안 7km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선박 등으로 인해 돌고래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진 게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얘네들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거는 워미가 스트레스에 인해서 유가활동 못했거나 태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애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돌고래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인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